움직여줘, 움직여줘. 콜을 해 줘야지. 성주 형 보여주는 거야? 네, 네, 네. 1쿼터 한번 불살라보겠습니다. 이제 3쿼터 시작입니다. 지금 농구 등계 처음 해 봐서요. 캐스터, 새로운 캐스터, 뉴 캐스터 김용관입니다. 일단 김성주 선수의 어떻게 보면 데뷔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갑나라대추나라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 봅니다. 밴드도 하고 이러한 법석을 떠는데. 해외 밴드는 어디서 갔어, 또? 여러 가지 합니다. 어찌 됐건 지금 현재 2쿼터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블락스.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할게요. 잡자! 일단 김성주 선수. 드리블이 좋습니다. 안정적이죠, 드리블이. 뒷모습은 완전 민유리네. 민유리 파이팅! 신봉이 형, 후리, 후리. 패스해야지 패스요. 이동국 선수에게 패스하고요. 반대쪽 폈는데요. 슛! 그렇지. 찬스! 김성주 폈습니다. 과연. 첫 덕점 노렸는데 말이죠. 아깝습니다. 김성주 다시 한 번. 김성주 다시 한 번. 첫 덕점 성공. 김성주. 김성주. 받아드렸습니다. 데뷔 골 바로 넣네요.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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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역시 빠르네요. 위원진 선수의 드라이빈을 데스크에서 알면서도 허용하거든요. 그렇죠. 빠르다. terug... Spectrum. meglio Durb다. כER Russ Ziye dro다. 경비 인정에 이어가다. éd